사람이 자기가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잘 알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미래의 앞날에 일어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고 우리가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날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앞날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인생의 미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여러분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야구버스 부문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장사해서 내가 많은 이득을 벌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아 하나님 앞에서 네 인생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견이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한 번 따라 하시다가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견이라. 그래요. 우리 인생이 어느 때에 이 땅을 마침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또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인 미래는 압니다. 아 오늘 집에 새벽기도 마침 집에 가서 아침을 준비해서 밥을 먹어야지. 그렇게 예상하는 건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복을 여기 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음 달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 전체를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입니다.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유형 무형의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여러분 독자를 대신해서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요호와 이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예비한 어린 양. 그게 바로 여러분 독생자 예수 크리스토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분제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그 아들 대신에 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독생자 예수 크리스토를 우리를 위해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귀에도 안 들리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알아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축복 그것을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냐.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가장 확실하게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무지하고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여러분 금방 읽은 본문처럼 여하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약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한 번 더 오직 성령. 그래요. 기도는 성령으로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신이 간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여러분 성령이 저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주시도록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저를 보세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요 미래를 준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요 이거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소리예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있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방언 기도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어떤 저는 그때 당시에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는 여러분 외국어 방언을 받았대요. 영어 방언을 받았대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은 영어가 막 나온다는 게 영어가 나온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만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은사받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외국어 처리 교만할까 그런데 여러분 영어를 영어 방언을 받아갖고 영어를 샬라샬라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는 영어 반응을 받았다. 저는 또 중국어 중국어 얘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중국언지 중국어치 것처럼 하는 건지 모르지만 중국어에 들어보면 중국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성령이 주신 겁니까? 성령이 주신 게 아닙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거기 여러분 그 사람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미국 사람이 앉아있었다. 영어를 하는 사람이 앉아있었다.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으냐고 하나님께 하나님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진짜 방언이에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중국어를 한다? 그거는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전에 모를 때에 중국어 방언을 받으면 좋겠다. 중국어 방언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어 영어를 말하고 왜 여러분 중국어를 말하고 여러분 자기가 생전 태어나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여러분 외국어를 막 말해요. 그게 성령이 주신 방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게 그게 진짜 방언이에요. 방언을 하는데 영어 방언 중국 방언한다 그거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영어 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한테 들어가 있던 귀신이 들어가면요 중국 말 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 옛날에 외국에서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요 완전히 귀신 역사입니다. 악한 영이요 들어가 살던 사람들의 언어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 살던 악한 영들이요 여러분 과거의 이름은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방언은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서륙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냐고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걸 알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알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그걸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약의 축복을 저를 보세요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지식과 지혜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고한 믿음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사랑하므로 우리를 질병을 고쳐주시고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할 수 있게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언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는요 우리를 건지고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병고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방언을 주시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방언을 주시는데 그 방언은요 바로 여러분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약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자꾸 할 필요가 뭐 있나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영혼의 영적인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방언 기도는 진짜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쭉 말하면 성령 쭉 말하면 여러분 영어로 비밀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 아마 여러분 수천 번 외웠을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 두 번째 표적이 뭐예요? 새해 방언을 말한다. 새해 방언을 말하는 것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여러분 거룩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 방언 속에 이 방언의 여러분 방언 기도 속에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신이 강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요 그 기도를 계속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제가 성령이 제게 임하셔서 여러분 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제 안에 오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말하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요 몇 주 동안을요 한국말을 하면은 한국말 끝이 이렇게 꼬부라져 전부 방언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말이 여러분 방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비밀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영어로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그 기도 했던 그 기도 속에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도 딱 들어있었고 그 기도 속에 우리 교회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시키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성령이 우리를 쓰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여러분이 영어로 비밀을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그 기도 속에 들어있어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사정을 하나님의 성령이 예절하고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형편과 사정을 따라 계속 방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방언이 얼마나 얼마나 많이 방언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막 바뀌는 걸 처음에는 숫자로 세하려 보다가요. 나중에는 방언 기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헤아리는 것을 멈췄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그리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알아닫는 사람이었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여러분 사도바울이 누구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한 분이 바로 사도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바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성령에 나타나신 능력이 역사하고 여러분 사도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깨달으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간절하게 해야 돼요. 기도를 세게 해야 돼요.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다 보면 성령이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기도시키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을 살피시느니가 마음을 감찰하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방언기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을 쓰셔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이래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를 쓰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서 끊임없이 기도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거를 여러분 기도를 안하고 여러분 성령님께 쓰임 받기를 거절하고 기도 안하고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다른 사람 쓰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일 가장 소중한 일을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우를 택했잖아요. 사우를 이스라엘 왕으로 택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요 하나님 그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 대신 다윗에게 하나님 기름 붓게 하시고 다윗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다윗을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쓰실 것이다.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의 비밀을 알았다면 저를 보세요. 이 영의 비밀을 알았다면 여러분이 큰 힘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성령의 감동을 조차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영의 비밀을 말하는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화가 들어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변화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아홉가지 성령의 여러분 역사 속에 성령이 우리를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큰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회개할 게 하시는 이 예언으로 우리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 말할 수 없는 단속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가 아니여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거는 언어적 구조적인 통변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어적인 통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랄랄랄라 하는 소리가요.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는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어적인 구조적인 통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 뜻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통변의 은사를 통해 역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수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여러분 2절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주님의 아홉 가지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여러분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게 아직까지 방언이 안 되시는 분은요. 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큰일 없이 암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면서 내 안에 여러분 이 말씀을 담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막 깨져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약의 축복을 저희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주의 보좌 앞에 올라온 주의 종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권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